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깨져? 깨시죠? 당연히 깨지죠. 나는 이런 거 잘 못하는데... 일단 리허스 한번 해보래. 아 그냥 살살. 했다 치고 내가 이렇게 가져가고 와하하! 깨빡했다 방금? 이렇게 하면 깨지는 겁니다. 이렇게 지는 거예요. 자 그럼 바로 렛츠 깨릿! 쿵짜다 쿵짜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 이별도 있... 반취! 반취! 야 이렇게 빨리!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와! 박러브가 주먹을 이렇게 나쁘게 쓰면 이렇게 된다. 이거는 알려주고 있습니다. 와 근데 이거 진짜 어렵다. 와 이게 진짜 말이 되나? 맞아. 안 치려면 칠 수 있는데... 형! 근데 이거 또 마무리가 중요하잖아요. 목이 좋아요. 드세요. 안 치려면 안 칠 수 있는데 진짜 재미를 위해서 박자 안 놓치면 칠 수밖에 없다. 진짜로. 친구들하고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성공! 여러분! 네 그렇다면... 박자는 내 박자가 딱 좋으니까 맞아 내 박자가 딱 정확해요. 송대관 선생님의 내 박자 같이 부르면서 쿵짜쿵짜쿵짜다쿵짜k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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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